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것이 로즈마리인데요. 로즈마리가 힘없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제가 2주일이나 3주일 만에 오니까 창가 쪽에다 둬야 되는데요. 얘를 갖다 창가 쪽에 두고 가는데 물이 다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데다 저면 간수하고 저면 간수한 상태에서 위에서 물 샤워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 영양분도 밑에 물 속에 그 뿌려서 가루들을 넣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얘들이 물이 마를까봐 이거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얘는 화분이 작으니까 이게 지금 330mm 물병이에요. 거기다가 요거 만든 거를 꼽아요. 꼽아서 놓고 가면 얘가 그 다음에 올 때 그래도 다 바싹 말랐어요. 제가 와 있을 때 보면. 그리고 지금 오늘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물 삽목 한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앞에 건 로즈마리고 뒤에 거는 코레오스인데요. 이렇게 사실 왔을 때 이렇게 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 말라서 없었어요. 물을 집어넣고 있었던 건데요. 지금 두 개를 동시에 있어서 저 뿌리 그 굉장히 뿌리가 많은 거는 코레오스 뿌리지만 저기 이 로즈마리도 뿌리가 났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아구야 또 녹음이 안 됐었네요. 어디까지 했는지 지금 모르겠네. 지금 열심히 혼자서 떠들었는데. 이렇게 똑같은 이런 깊이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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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회용 커피컵 또는 무슨 아이스크림 컵 이런 컵 속을 컵 뚜껑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된 게 이렇게 그냥 놓고 한 거보다 물이 덜 그래도 좀 덧이 말라니까. 그래서 덧이 마르라고 했지만 그래도 창가 쪽이라 싹 말랐어요. 2주일 반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들 뿌리 났고요. 근데 너무 짧고요. 근데 얘가 물이 말랐을 때 요 밑에 요만큼만 있었거나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얘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려고요. 또 개체수 늘려야죠. 이렇게 흐드러진 것들을 잘라서 뿌리 좀 내려고요. 잠깐만요. 옆으로 막 기워버리는 이유를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또 얘도 좀 자르고요. 얘도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여기보다 더 좀 더 밑을 자르겠어요. 여기 자르고요. 얘 완전 귀었네요. 얘도 자르고 얘도 있네. 자르고 얘도 조금 더 뒤로 자르야되겠네요. 자르고 잘못하다 제가 이제 3주일에 오면은 3주일만에 오면 다 죽여버릴 수도 있겠네요. 자르고 자르고 이게 또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발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잘라서 하는 방법은 물산목 하는 방법이 저는 뭐 지금 뭐든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근데 요거를 좀 이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물에 집어넣으면 이게 잎사귀가 닿으면 얘가 상해요. 물이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 위에 거는 건드리지 않고 밑에 담길 정도의 거기만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요거를 사선으로 얘도 아예 안 보이게 찍네.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고요. 그러니까 요정도 이렇게 다 잘라요. 그래서 꽉꽉 묶는 게 아니라 그 호접란 꽃대에 묶여진 거 보니까 이렇게 살살 돌려놨더라고요. 그렇게 묶으려고요. 빵끈으로 빵 묶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도 지금 한 이 정도까지는 잘라야 될 것 같잖아요. 요기 요기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뜯어내고 이렇게 살살 예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얘도 사선으로 자르고요. 물론 이 가위도 사선으로 잘랐어요. 가위도 소독해야 돼요. 저는 어땠든 유앤낙스 어땠든 식초 어땠든 또 뭐지 리스테린 알코올 뭐 이런 걸로 다 소독합니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나머지 제가 다 하고요. 그 다음엔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어서 그 다음에 물에 담아요. 근데 얘하고 같이 했더니 설명을 하면 물을 이렇게 넣고 얘를 넣어서 이렇게 잘라놓은 게 지금 이렇게 만약에 됐잖아요. 그러면 이 빵끈 얘는 흑산목으로 바꾸고 이거를 준비 안 했네요. 제가 지금 얘를 풀러서 잠깐만요. 이거 다를 해야 되지만 일단 설명이 길어지니까 일단 이거 두 개만 일단 할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빵끈으로 호잠란에 돼 있는 걸 보면서 배웠습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빨리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묶여져서 얘네들이 힘들까 봐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옆에 거를 또 이동 안 하고 하내라고 얘를 살짝 갖고 왔어요. 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되고요. 지금 안 보이게 찍네. 여기에 이렇게 물에 뿌리가 닿을 정도로 제가 저거 뭐지? 촬영을 안 하고 있냐? 이 뿌리 날짜리 그거를 충분히 물에 담근 상태에다 놓고요. 이 물에다가 집에 계신 분은 자주 바꿔주면 괜찮지만 저처럼 2주일이나 3주일 만에 들여다보실 분 집에 계셔도 바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유얀낙스 한 방울 뚝 이렇게 넣으면 얘가 상하지 않아요. 잎사귀가 만약 들어가거나 그러면 상할 수 있어요. 유얀낙스 안 하면 여기 물이 초록색 연두색으로 바뀌어서 그게 상해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잎사귀들이 떨어져서 잎사귀가 떨어져서도 그러고요. 이렇게 이런 게 그러니까 잎사귀를 안 들어가게 하면서 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같아요. 이거 보시면 이거 지금 2주전에 만들어 놓고 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 돼요. 사실 정확히 2주전인지 그전인지는 정확히 써놓은 요즘은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써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일일이 다 써놨는데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거의 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나무 장미 뭐 이런 건 한 2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늦게 오면 이게 다 말라버려서 이 뿌리도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라서 때로는 물이 한 방울 넘는 상태에서 되살리기도 하지만 와보면 이게 다 쳐져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햇빛에 있어야 이게 굉장히 진해요. 해가 별로 없을 때는 이게 흐리지고 흐려지고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햇볕이 많은 곳에 지금 창가 쪽에 아주 경쟁이 워낙 심해가지고 우리 집에 화초들은 거의 뭐 서로 자리 다툼을 엄청 하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호접란 같은 것도 꽃대가 2개 올라가고 좀 멀리 있었던 건 꽃대가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7월 말 8월 초에 구입한 반수경 했다가 상토로 재배를 반경해서 물론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린 것도 있고요. 그 당시 반수경 때 걔네들 말고 살아남고 힘들었지만 애들이 살아남아서 꽃대 피워주고 처음 봤거든요. 살 때도 없었던 꽃대니까요. 꽃대 없는 걸 사서 저렴하게 구입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관엽식물은 거의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 앞에 동영상을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집에 와서 로즈마리를 물삼목하고 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